안녕하세요. 한주연입니다. 지금 몇 년째 신 교수님 수업 듣고 있고요. 원래는 미디어 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 있는 김태경 목사입니다. 주로 학생들, 청년들 대상으로 목회를 하고 있고요. 같이 공부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틀란타에 있는 조이 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카토릭 윤희순 수녀고요. 현재 ICP에서 5년째 지금 수련을 받고 있고 그리고 신 교수님은 ICP 교수님으로 계실 때 그때부터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여기 신 교수님 클라스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있어요? 유리수님은 우리 ICC에서도 몇 강좌 하시지 않았나요? 전에 임상 케이스 포뮬레이션에 제가 잠깐 있었고요. 한 번에 꼭 한 클라스에 꼭 한 클라스는 페어비안에 이런 제가 교수님하고 했었죠. 그래요. ICP에서 PP 과정 그리고 사이코애널리스트 과정까지 마치시고 지금 사이코애널리스트 과정 공부하고 계시니까 ICP에서 저하고 공부한 과정이 있어서 제가 우리 ICC에서 부여하는 사이코애널리스트 라이프코치 과정 졸업 자격이 8과목을 이수하신 분인데 ICP에서 이수하신 4과목은 제가 인정을 할 테니까 지금까지 그럼 부과목 하셔서 이번 학교 하시고 다음 학교 한 과목 하시면 사이코애널리스트 라이프코치 과정 수료증을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전라남도 춘천에서 병원부설 상담소에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만남에 저도 함께 되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손대형입니다. 저는 충남 청양이라는 곳에서 치과 개업을 하고 있는 치과의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동안 서로 만나는 기회가 없는 분들 또 이 수업 통해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두 번째 학기인데 사실 지난 여름 특강으로 한 번에 3시간씩 유기를 했어요. 18시간으로 해서 이 책을 다 끝낼 걸로 예상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사랑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각자의 체험들이 많아서 이걸 나누는데 서로 시간들을 많이 쉬어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지한 얘기들을 오래 하면서 실제 교재는 서론 부분까지밖에 못 나갔어요. 그래서 이 과목은 어떠면 진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사랑이 뭔가에 대해서는 여러분 누구나가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보고 그리고 나는 정말 사랑을 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가 내가 바르게 사랑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이런 성찰들을 주고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도하고 상관없이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나누고 싶은 얘기를 충실하게 나누는 게 이 과목에서 제일 중요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일반적인 개념으로서의 인테렉션이라는 사랑에 대한 개념을 모르는 분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나는 사랑을 했다고 생각하고 사랑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사랑을 받아왔다고 생각하는데 각자가 체험하고 그리고 각자가 이해하고 있는 사랑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우선 이해하셔야 돼요. 사랑의 이름으로 정말 사랑을 하는 분도 있지만 사랑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분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 그럼 특히 지금부터 몇 시간은 사랑의 대상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사랑이 있을 수 있는데 다양한 종류의 사랑들은 그러한 종류의 사랑의 본질적인 부분은 어떤 것이고 그리고 다른 종류의 사랑과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 그 속의 공통점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함께 통찰하고 그리고 각자의 삶의 체험 혹은 도와주는 체험 속에서 여러분이 느꼈던 것들을 풍부하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ICC에서의 공부는 지적인 공부 부분도 있지만 정서적인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면 이론을 배우지만 이론을 지적으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서적으로 충분히 소화해내고 체득하는 과정 그래서 어떠면 학습 이론으로 본다면 익스피리언셜 러닝이라고 할까요 익스피리언셜 러닝이라는 체험적 교육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허망하고 실제로 체험적으로 알지 않는 것은 아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성찰하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개념과 여기서 에릭 프롬이 주장하고 있는 에릭 프롬이 애써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려고 하는 사랑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리고 내가 에릭 프롬 얘기를 듣기 이전부터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체험과 그리고 개념 그것 중에 에릭 프롬과 맞아지는 부분과 맞지 않은 부분 이런 것들 계속 스스로 성찰하시고 그게 나눠도 괜찮은 내용이면 지나치게 나 혼자 간직해야 될 부분이 아닌 것들은 관대하게 이웃과 특히 같이 공부하는 클라스메이트들과 나누는 이런 과정들을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대상 원래 사랑은 특정한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다. 사랑은 한 사람과 사랑의 한 대상과의 관계가 아니라 세계 전체와의 관계를 결정하는 태도 곧 성격의 방향이다. 어떤 사람이 다른 한 사람만을 사랑하고 나머지 동포에게는 무관심하다면 그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공서적 애착이거나 확대된 이기주의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은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상에 의해서 성립된다고 믿고 있다. 사실상 그들은 심지어 그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사랑의 강렬함을 입증하는 길이라고 믿고 있다. 이것은 위에서 말한 바와 동일한 오류다. 사랑은 활동이며 영혼의 힘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단지 올바른 대상을 찾아내는 것만이 필요하며 그렇게 되면 그 밖의 일은 모두 저절로 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 태도는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서도 기술은 배우지 않고 올바른 대상만을 고르면서 대상만을 찾아내면 아름답게 그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비유할 수 있다. 만일 내가 참으로 한 사람을 사랑한다면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세계를 사랑하고 삶을 사랑하게 된다. 만일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 나는 당신을 통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당신을 통해 세계를 사랑하고 당신을 통해 나 자신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랑은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관계하는 성격의 방향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랑받는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여러 가지 사랑의 형태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여러분들 이 내용에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어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어떤 정서나 생각이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선 간단하게 나눌 수 있는 분들은 지금 이 패러그래프들을 들으시면서 어떤 게 여러분에게 마음에 오는지 조금 나누면 좋겠어요. 우선 사랑은 특정한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다고 하는 이 주장이 어떻게 받아들이지나요? 저는 그냥 그게 올바른 그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대상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고 라기보다는 사랑의 준비가 돼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의 문제라고 그게 읽혀지거든요. 지금 말을 하다 보니까 잘 모르고 잘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할 능력을 갖춘 사람이면 사실은 대상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사랑의 능력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느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면 우리 불가에서 불림 문자라고 하는 게 진리는 말하는 순간에 진리가 아닌 것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사랑을 표현하는 순간 그것이 다 아닌데 하는 이런 어설픔으로 다가오겠죠? 쉽지 않은 거죠? 네. 말로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사실은 제가 명상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명상을 하면서 아 내가 사실은 조금 이상한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명상을 하면서 조금 아 내가 다른 외부 환경이나 옛날에 미워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좀 더 연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조금씩 아주 조금씩 이렇게 갖추게 되는 그런 느낌이 든 적이 있었거든요. 몇 년 동안 명상을 하다가 근데 이 말을 제가 드리면 좀 이상한 얘기 같이 들리고 있고 같아가지고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아주 귀한 체험을 지금 담아서 표현하시는데 사랑을 했다면 진리이기도 하죠. 나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성서에 있는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사랑의 얘기는 내가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쉽지 않은 거고 이건 단순하게 지적인 작업으로 되지는 게 아니고 깊은 체험 속에 일어나는 거라 깊은 체험의 진리들은 언어로 표현하는 순간 그의 언어가 담지 못하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개념을 우리가 담아낼 수 없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결국 예수님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다는 생명이나 진리나 사랑이나 이건 신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의 언어로 다 표현해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분리문자라는 불가의 얘기하고 서로 맞닿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큰 얘기죠. 그래서 사랑의 얘기는 진리의 얘기 이고 어쩌면 좀 더 깊어진다고 한다면 영성의 이슈들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표현한 얘기 어려워요. 그런데 실제 깊은 명상의 체험 속에서 내가 사람들의 대해서 가지는 태도가 점차 전반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이 얘기가 중요하죠. 특정한 대상에 대한 태도 한 사람에 대한 애증의 얘기가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에 대한 나의 태도죠. 어떤 면에서는 그 점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이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게 어떤 방향이나 정향이라고 표현할까요? 나의 어떤 삶에 대한 태도 생명에 대한 태도 생명체에 대한 태도 좁게 얘기하면 우선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내 가까운 가족 친지 친구들 관계 공동체 사람들 어쩌면 어쩌면 나와 같은 시대에 함께 살아가는 내 이웃들 의에 대한 내 정서가 이 속에 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인간에 대한 사랑 인간에 대한 사랑 얘기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 얘기하고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어떤 영역일 수도 있죠. 어떤 신을 신이라는 개념을 가정하지 않는 분은 그걸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지만 어떤 우주에 대한 자연에 대한 것이거나 나라고 하는 협소한 나를 떠나서 나를 포함하는 이 큰 세계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하고 마무려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사랑의 얘기는 내가 누구를 만났더니 참 따뜻하게 느껴졌다 하는 이 정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지만 그 요소 굉장히 중요하죠. 개인적으로 어떤 분에게 특별하게 호감이 가는 이런 정서를 느끼는 정서적인 에펙트로서의 사랑도 있지만 사랑의 본질적인 부분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엔 두 가지 개념이 섞여있는 것으로 보여요. 실존적으로 나라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을 하는가 하는 내가 선택하는 사랑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실전적으로 선택한다고 해서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나는 어떤 특정한 대상만 사랑하겠다고 선택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를 사랑하는 만큼 폭넓은 어떤 사랑의 태도를 가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결국은 에릭 프롬이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실존주의적인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본질주의적인 측면에서 궁극적인 사랑 이상적인 사랑의 모습은 어떤 것이다 하는 부분 본질주의와 실존주의가 만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계속 자기의 삶을 선택해 나가면서 자기 생을 스스로 건설해 나가는데 사랑하는 것도 자기 방식으로 사랑해 나가는데 이 사랑하는 방식은 결국 실존적인 선택인데 이 실존적인 선택을 본질적인 것이 하나도 없다는 입장에서 선택이라기보다는 여기서 에릭 프롬은 사랑의 본질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상적인 실존주의하고 조금 다른 본질주의의 입장에서 또 바라보고 있는 측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분이 제시하는 사랑 이상적인 사랑의 원형을 제시하면서 이 실존적인 어떤 선택이 실존적인 선택이 본질적인 사랑과 만나는 것을 에릭 프롬은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에릭 프롬을 소화하는 각자 다르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해보고 있는데 여러분이 각자 다르게 이것을 받아들일 거예요. 저와 다른 퍼스펙티브를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소화해서 같이 나누 소화되지 않아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을 편하게 얘기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로우하게 정리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형상화할 수 없는 얘기들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반대하게 자기가 가진 생각이나 어떤 이미지나 느낌 어떤 팬터시 이런 것들 자유스럽게 얘기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지금까지 이런 상을 가지고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실제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거친 얘기이긴 한데 굉장히 이상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인 체험으로 다가와서 얘기를 드린 건데요. 제가 대상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드린 거는 제가 외부에 대해서 너그러워지고 훨씬 더 사랑이라는 것을 정말 약간 와닿게 느끼는 게 그 순간이 바로 구체적으로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너그러워지기로 마음을 먹고 또 그게 체험으로 제가 명상 중에 제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따뜻해진다고 제가 구체적으로 느꼈거든요. 바로 그죠. 그 순간이 저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저한테 다가왔고 그다음에는 이제 다른 외부를 바라볼 때 제가 조금 더 연민을 아주 조금 더 연민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어떤 구체적인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래서 제 체험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체험을 제가 조금 주지화해서 설명을 해본 부분이에요. 그 체험은 원체험이에요. 원체험인데 그 원체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쪽에서 각자 소화하는 게 다른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에릭 프롬의 견해하고 조금 맞물려서 설명을 해보려고 애를 써봤는데 실패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주지화하는 순간에 그 귀한 것이 사라져버린 느낌을 받으세요. 많은 경우에 그래서 선승들이 자기가 터득한 것을 말로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말로 뱉는 순간에 원래의 느낌이나 이런 게 전달이 안 돼요. 언어는 표상이기 때문에 언어로 담아낼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 아쉬움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것을 여기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어떤 방향 우리의 애티튜드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따뜻해지는 이런 퍼스펙티브가 내가 몸으로 느끼는 순간 내 주위에 있는 대상이나 환경에 대해서 내가 따뜻한 시선을 가지게 됐었다고 하는 이 체험은 굉장히 중요한 체험이죠. 저는 여기 보면서 대상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모습인가 그거가 아마 한준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랑 또 같은 맥락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뭐지 그러면서 사랑이라는 그 어떤 달어에 대만 집착을 중점을 두는 건가 아니면 사랑이란 무엇인가가 아니라 사실은 사랑하는 주체가 누군가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사실은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건강함을 가지고 사람을 만날 수가 있고 어떤 태도를 가질 수 있는가 분석을 일단 했기 때문에 사실은 멜리니 클라인의 우울자리를 갑자기 제일 먼저 떠올란 게 그 자리였어요.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같이 만나는 사람을 하면서 한 사람을 정말 진정으로 사랑할 때 애증이 있잖아요. 우리가 애증이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 정말 더 나쁜 표상이 더 많았으면 정말 나쁘면 그냥 더 이상 안 볼 거야 라고 이렇게 더 이상 더 접촉 다 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우울자리로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대상이 누군가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가 어떻게 건강하게 지금까지 살아왔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았는가가 사실은 더 사랑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균형한 통찰 나눠주셨어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위에 앞선 선생님들 말씀하신 거를 들으며 이해한 건 아니고 아까 처음에 발제해 주실 때 그때 들은 생각이 일단 현실이 없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다면 이제 사랑은 무엇일까 사실은 생각해보면 어려서부터 지금도 내가 제가 유일하게 사랑을 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라면 이제 자식들 둘이 있는데 자식에 대해서 둘을 사랑하는가 내가 스스로 짚어보건대 이건 사랑도 아니고 집착도 아니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사랑한다 하면 그게 어떤 도덕적 기준이나 선학적 기준에 의해서 한다기보다는 어떤 전면적인 수용 허용 이런 차원에서 접근이 돼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그때그때 아빠한테 좋은 말 해주면 기분 좋고 아빠 속을 긁으면 기분 나쁘고 가끔 저도 모르게 아이한테 야단을 치고 이러는 걸로 봐서 이런 범부적인 어떤 부모 자식간이나 이성간이나 어떤 직장 동료간이나 이런 거는 사랑이 아닐 것 같다 그렇다면 이제 에리 프롬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은 어떤 구호적인 다같이 세계평화에 힘줍시다 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 비슷하게 사실 다가옵니다 좋아요 아주 귀중한 인프레션이죠 그게 우리에게 오는 좌제들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에릭 프롬을 읽어가면서 우리 스스로 에릭 프롬의 얘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우리 안에 느껴지는 느낌이나 정서 같은 게 어떻게 변모해 가는지를 계속 추적해 가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쉽긴 해요